다같이 주신기도로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51장. 을을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바랄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 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악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고안자들이 하루살이 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들은 옷같이 조매게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 돼.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여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같이 하소서 라흡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로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예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을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오.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 양식이 핍졸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와라. 바다를 저어서 그 물결로 흉용케 하는 자으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와리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끝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여 하였음이니라. 여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걸음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하였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너의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당하였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오 기근과 칼이라. 내가 어떻게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여와 그 백성을 신원하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걸음 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너로 다시는 마시지 않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곤곤케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의 앞에 내가 내 허리를 펴서 땅 같게 거리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52장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한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니라.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갑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이왕의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였었고 아수르이는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닥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곧 내니라.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움고. 들을지어다 너의 팥숙군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보미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바라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대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랠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오.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미라 하시니라. 53장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니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로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암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시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오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54장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장막 털을 넓히며 내 처수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것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 때의 수치를 잇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궁율로 너를 모을 것이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궁윌이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노아의 홍수의 비아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아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한 노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궁위를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첩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너는 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라. 그들이 모일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모여 너를 치는 자는 너를 인하여 패망하리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기계를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물은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물은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내게 정죄들을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오.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은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55장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갑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이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이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극율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에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오.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잔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56.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은즉 57.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58.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59.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이를 선택하며 나의 연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60.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연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61.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미라. 62.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63. 들의 짐승들아 삼림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64. 그 파솟군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이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57.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의 화액전에 취하여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무녀의 자식 가늠자와 음녀의 씨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괴율의 종류가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죽이는 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 중에 너희 소득이 있으니 그것이 곧 너희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너희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이를 용인하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그리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배반하고 다른 자를 위하여 몸을 드러내고 올라가며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처소를 예비하였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래객에 나아가되 향품을 더욱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원방에 보내고 음부까지 스스로 낮추었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대도 아니함은 내 힘이 소성되었으므로 쇠약하여 가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하여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해치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함을 인함이 아니냐. 너의 의를 내가 보이리라. 너의 소의가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으로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은 다 바람에 떠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돼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장차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버리라 하리라.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해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해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히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니라. 그의 탐심에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 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악인은 능이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소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집에 그 죄를 고하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미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패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 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 도다. 너희의 온을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날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해의 줄을 끌러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해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의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해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바라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대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이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이니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미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죄악을 생산하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짠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오 그 알이 밟힌 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오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쳐졌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즉 우리가 빛을 발하나 어두운 뿐이오 밝은 것을 발하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나 업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이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안하이다. 우리가 여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을 좇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바라니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왁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그 공평이 없은 것을 기뻐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의로 호심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방에서 여와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이므로다. 여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이 말이라. 여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60장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내 가운데 편만 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개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너바요세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곧 섬들이 나를 악망하고 다시 새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와의 이름에 들이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들이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놓아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궁유리 여겼은 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오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오미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네바논의 영광 곧 잔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원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지나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열방의 젖을 빨며 열왕의 유방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져 노스를 대신하며 은을 가져 철을 대신하며 노스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을 삼으며 을을 세워 감독을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오 황폐와 파멸이 내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오.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이미니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써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61.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나를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들은 올해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의 앙떼를 칠 것이오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대전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타를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미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62장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오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멸류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획시바라 하며 내 땅을 뾰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이미라. 마치 청년이 천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친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너의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지 않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오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재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홍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63장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을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을을 말하는 자여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내 을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은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암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암을 인하여 칩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을복을 다 더렵혔으미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가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노암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암을 인하여 그들을 취쾌하고 그들의 선열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극류를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오 거짓을 행치해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극률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날을 추억하여 가로돼 백성과 양 무리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들 중에 성신을 두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 영광의 팔을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시며 그 이름을 영영케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로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말이 광야의 행안과 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여호와의 신이 그들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수에서 보읍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에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극율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강팍케 하사 주를 경이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컨대의 주의 종들 곧 주의 산업인 집파들이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대적이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지 못하는 자같이 되었나이다 64장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같게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의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을을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여서 싸우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오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여호와여 과히 분노하지 마옵시며 죄악을 영영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열조가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의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무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리 이러하거늘 주께서 오히려 스스로 억제하시리까 주께서 오히려 잠잠하시고 우리로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리까 65장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내미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양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수에서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물건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할지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열정의 죄악을 함께하리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양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 행위를 헤아리고 그 품에 보응하리라 여하가 말하였느니라 여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호기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 중에서 씨를 내며 유다 중에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나의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 거할 것이라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는 소떼의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데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하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잇고 가색의 상을 베풀어 놓으며 문희에게 석근수를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구풀이고 사륙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나의 질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주 여하가 말하노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 돼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 돼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 돼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 돼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의 끼친 이름은 나의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칭하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오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니라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백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오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이미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안도 없겠고 상안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66장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채사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헌화하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신케 하였은즉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산케 하는 자인즉 어찌 퇴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신의 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 원수에게 더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옹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회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사륙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소의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열방과 열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중에 징조를 세워서 그들 중 도피한 자를 열방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밑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열방에 첨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들임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세와 약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의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폐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예레미야 1장 베냐민 땅 아나도세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다슬인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아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11년 말까지 임하니라 2해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대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만국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더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고하라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2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 때의 우이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그때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그를 삼키는 자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야곱집과 이스라엘집 모든 가족아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의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간데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간주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통각해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기름진 땅에 들여 그 과실과 그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가증이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법 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항거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조찾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개달에도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의 유물을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이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너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날려 내 땅을 황붙해 하였으며 내 성업들은 불타서 거민이 없게 되었으며 높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나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길에 있음은 어찌 미녀 또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길에 있음은 어찌 미녀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증 내 하나님 여호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애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옛적부터 내 멍해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복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미녀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발들을 좇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발을 알 것이니라 너는 발이 빠른 젊은 압약대가 그 길에 어지러이 달림 같았으며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발들을 좇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발을 알 것이니라 너는 발이 빠른 젊은 압약대가 그 길에 어지러이 달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암락이가 그 성욕이 동암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성욕의 때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오 그것을 찾는 자들이 수고치 아니하고 그것의 달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말며 목을 가라게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도적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 왕들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압이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은 내게로 향치 아니하다가 환란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뇨 그들이 너의 환란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나 여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나와 다툼은 어찌 미뇨 너희가 다 내게 범과하였느니라 내가 너희 자녀를 때림도 무익함은 그들도 징책을 받지 아니하미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흑암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연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않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고운 옷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개수할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 구멍을 뚫음을 이남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로 너를 책망함을 이남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치 아니어였다 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인하여 수치를 당함같이 애급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을 인하여 형통치 못할 것임이니라 세상에서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본부가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내 눈을 들어 자산을 보라 너의 행음치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쳐졌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소시의 애호자시오니 너를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두시겠나이까 하지 않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시아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오히려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 배역한 자매의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가늠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 배역한 자매의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로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 배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배역한 유다보다 오히려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궁율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신에게 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괴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오 생각지 아니할 것이오 기억지 아니할 것이오 찾지 아니할 것이오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자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강평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열저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함께 이르리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 중에 아름다운 산업인 이 낙토를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너희가 정령이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소리가 자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에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으미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보소서 우리가 죽게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시민이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무리에게 바라는 것은 참으로 허사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의 어렸을 때로부터 우리 열조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 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는 수욕에 더 피울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열조가 어렸을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다같이 주신 기도로 성경 읽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